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병과 관련된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음식을 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이 음식, 바로 이것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당뇨병 환자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음식,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위험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정말 도움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KK건강입니다. 요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당뇨병인 것 같습니다. 최근 TV에서도 당뇨병 관련 기능성 식품 광고가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당뇨병이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 당뇨병 학회에서는 2030년이 되면 한국 성인 5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게다가 현재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당뇨병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당뇨병은 참 낯선 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당뇨병을 급증시킨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잡곡밥에 채소반찬이 식단의 중심이었던 반면 지금은 잦은 고기 섭취,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고당도 음료 등으로 우리 식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설탕과 나쁜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이 당뇨병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바쁜 현대 생활로 인해 움직이는 양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늘어나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의 변화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뇨병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식습관이 당뇨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뇨병, 한 번 걸리면 약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합병증 없이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식습관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야 할 음식을 가려내는 것,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들이 당뇨병에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식품은 바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료수 중 과일 주스는 과일로 만든 주스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수에는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 다른 말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하는데 설탕보다 더욱 해롭다는 사실 아시나요?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에 과당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상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때 중성지방이 생성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음료수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액상과당 및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수나 다이어트 음료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설탕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음료에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마저도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 감미료가 혈당을 교란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설탕이 없어서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건강하게 먹고 마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료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스를 너무 즐겨 마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를 하실 때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당뇨병이 무서워 설탕은 피하지만 인공 감미료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인공 감미료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무려 500배나 더 단맛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단맛을 내는 물질이 과연 우리 몸에 안전할까요? 충격적이게도 인공 감미료 중 아스파탐은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아스파탐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의 모든 음료 다이어트 콜라, 무설탕 음료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막걸리, 판매 김치에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아스파탐이 바람 가능 물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를 드시면서 정작 당뇨병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뇨를 피하려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탕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왔지만 인공 감미료는 불과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런데 벌써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되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절대 좋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인공 감미료를 계속 드실 건가요? 당뇨병도 무섭지만 암은 더 무서운 병이잖아요. 제발 우리 몸에 해로운 인공 감미료 섭취는 줄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달콤한 유혹쯤은 참아낼 수 있어야겠죠. 트랜스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도 절대 멀리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진은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무려 40%나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트랜스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는 음식 중에는 이런 트랜스 지방이 정말 많습니다. 도넛, 케이크, 쿠키 같은 디저트는 물론이고 라면, 치킨, 피자 같은 음식에도 트랜스 지방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나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같은 음식으로 대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액상과당이 가득한 음료수와 다이어트 음료, 건강에 치명적인 인공 감미료와 트랜스 지방,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정제된 탄수화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당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부르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좋지 않은 음식들은 과감히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우리 식탁을 채운다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침에 채소와 과일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침 식사 전에 잠깐의 시간을 내서 건강을 챙기는 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대신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활용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당뇨병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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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